미국에서 분쟁 해결하는 담당자를 파견합니다.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 딱 하면 첫째 하는 작업. 서로 의견이 갈린 두 집단. 하자 말자. 있다면 그 동네에 모아서 회의를 열 때요. 절대 내 생각 바꿀 이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회의에서 배제됩니다. 일단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분들만 모아서 회의를 계속 시키면 반드시 창조적 결과가 나옵니다. 훨씬 뛰어난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왜냐 주민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까지 지시해 주니까요. 이때 첫째 극단이 있죠. 아주 극단들은 뺍니다. 절대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아요. 앞으로 보살들이 보살 운동할 때 양심 운동할 때 극단이 있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바꿀 생각 없어. 그분들하고 더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꿀 여지 있는 분한테. 왜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은요. 항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서는 다 그냥 사막에다 그냥 물 한 잔 뿌리는 격밖에 안 돼요.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 한 잔의 물이 절실한 분한테 가서 뿌려주셔야 돼요. 이게 보살도의 기본입니다. 매정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양심 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저 양반들도 언젠가 니우칠 때가 와요. 저게 맞나 보다 할 때가 오는데 지금 여기다는 지금 한 잔 물만 주면 살 분한테 물을 안 주고 사막에 가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보살도 허무한 작업이 되고 이분들은 안 바뀌고 정작 바뀔 수 있는 분들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이해되시죠? 다 좋은 방책은요. 그 한 잔의 물로 절실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이 양반들이 힘을 얻어서 점점 힘이 커지면 저쪽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압박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바꿔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는 않고 항상 양심의 시각을 갖고 어디에 빠가 대지 마시고 종교건 정당이건 어느 이념이건 빠가 대지 마시고 항상 모두에게 이로운 게 선이고 진리고 양심의 명령이다는 것만 보시고 매 순간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만 하신다면 그게 홍의 인간의 삶이죠. 이 땅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 운동을 해보자는 거니까 저한테 또 정치색 들이대겠다는 분들도 계실까봐 미리 제 강의 좀 보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정치색을 들이대시려면 제 강의를 최소한 100강 이상은 시청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인가하는지라도 좀 들어보시고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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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